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이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당신이 주인공 콘서트를 개최하고 멋진 노래를 불러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개인 부문 5명과 팀 부문 5팀을 모집하며 인원 초과 시 예선 전 혹은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2일까지 복지관 3층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